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 만점 전략가 배기봄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뭐 상대적으로 좀 최근 날씨에 비해서 좀 선선했는데 시험을 좀 잘 보셨을지 심히 궁금하고요. 오늘 이제 물리학 간단한 라이브 총평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문항 특징 간단하게 좀 분석해드리고요. 물론 해설 강의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촬영을 완료하고 왔는데 풀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업로드 되는 대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설 강의는 학습의 차원에서도 본인이 어떤 부분을 좀 미진하게 풀었는지 또는 풀이가 다르다면 이런 풀의도 좀 참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도 좀 복습할 겸 해설 강의를 차분하게 1번부터 20번까지 전체 수강을 하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면서 빨리 올라올 거거든요. 제가 이제 빠르게 찍었기 때문에 보시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라이브 시간에 총평 및 학습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은 좀 사실 그 가치판단 또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뭐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치러졌던 뭐 작년 수능이라든지 또는 뭐 당장 뭐 올해 이제 치러졌던 뭐 학평 시험들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평균적인 난이도보다는 조금 쉬웠던 물론 이제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학습 시기가 좀 뒤로 밀려서 아직 뭐 개념 진도를 다 못 끝냈다든지 이제 뭐 기출 1회독을 끝낸 상태라든지 뭐 이런 학습 상태는 좀 다 상의하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이한 구성이었다. 게다가 이제 저도 뭐 수특변형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는데 그 수특에서도 조금 뭐 직접 연계가 된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거기서도 좀 익숙한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그 난이도를 봤을 때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제가 딱히 눈에 띄지 않았다. 전통적인 중킬러 킬러 주제였던 뭐 특수항제성 이론이라든지 또는 전기력 중첩이라든지 자기장 중첩 또는 연력학 이런 문항들이 조금 난이도가 쉽게 나왔고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과 손실 20번 단골 주제잖아요. 20번 같은 경우는 좀 충격적인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내신 수준으로 뭐 그렇게 좀 쉽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다소 좀 싱거운 밍숭맹숭한 맛의 뭐 그런 시험이었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생소함은 있었을 거예요. 난이도나 유형의 생소함이 아니라 구성, 시험지 페이지 구성에 대한 어떤 생소함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심리적으로 당황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유형 또는 전형적인 유형 기본적인 유형의 문항들을 얼마나 숙련도 조금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기계적으로 풀어내느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험의 관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예상 등급 컷은 이건 사실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아직 뭐 메가스터디 채점 서비스도 시험 치러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집계가 아직 안 됐을 텐데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면 뭐 이게 사실 이 정도 시험의 문제가 실제 수능에 출제가 됐다면 이거보다 컷이 훨씬 높겠죠. 지금 시기를 감안했을 때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 경험이 충분치 않은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평이한 구성에서도 컷이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한 46, 42, 38 대강은 이 정도 바운더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가 뭐 재미삼아 보는 거니까 몇 시간 뒤면은 이제 채점 서비스가 집계가 돼서 나오겠죠. 변별력 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항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특상이라든지 연력학이라든지 전기력 자기장이 좀 상대적으로 쉽게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면서 뭐 그나마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문항을 두 개를 꼽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18번 문항과 19번 문항 정도가 그나마 좀 손을 대서 풀만한 그 정도 문항이었기 때문에 포인트만 잘 잡으면 이것도 계산량이 많지는 않았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설 강의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만 문제를 보셨으니까 특징만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여기가 가속도가 2A 여기서는 가속도 0 여기서는 가속도가 A잖아. 복잡하게 풀자면 한없이 복잡하게 풀 수 있겠지만 핵심은 A, B가 시간차 운동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시간차가 얼마냐 뭐 편의상 A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 구간을 통과하는 시점의 속도를 EV라고 하면 여기도 EV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정지합니다. 다시 그러면 A가 여기 지날 때 B가 그제서야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A가 요구간 운동하는 시간이 결국 시간차가 되겠죠. 평균 속도분의 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어차피 A는 B의 V분의 L초후 미래거든.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유형에서 많이 다뤄보셨을 거니까 기출을 좀 충실히 학습했다라면 그런 교훈이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을 잡기가 쉬웠을 거예요. 결국 이거 그냥 B가 아니라 A라고 보면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라고 보면 B의 요만큼 시간 뒤에 미래라고 보면 결국 그렇죠? 평균 속도가 V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 시간이 똑같거든. 시간차는 이 시간차나 이 시간차나 똑같기 때문에 시간 구간이 똑같고 거리가 똑같다면 평균 속력이 똑같으니까 이 구간 평균 속력 V가 여기 평균 속력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속도가 2A고 여기가 A니까 여기서 속도가 2V 증가했다면 같은 시간 동안 여기서는 속도가 V 감소했겠죠. V 감소했을 겁니다. 이렇게 풀면 답이에요. 그래서 뭐 연립하시면 워낙 익숙한 숫자니까 이런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차 운동의 속성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의 활용 그런 것들을 묻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는데 아마 포인트를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출 유형이 익숙치 않아서 못 잡았다면 또 뭐 제법 복잡하게 풀 수도 있었던 그런 문항 나름은 어쨌든 예년보다는 쉽게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게 시험이 갖는 무게감이 있으니까 재실력을 발휘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쉬웠습니다만 그 와중에 이제 19번이 뭐 계산 양 측면이나 뭐 구성 자체는 제가 워낙 강조를 평소에 많이 했던 문제라서 이 상대 속도와 충돌 융합 유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대 속도잖아 상대 속도를 B값으로 나타내면 B, C 상대 속도 3 2분의 5네요 이 그래프 기울기는 2분의 5 이 그래프 기울기는 2분의 3 그 다음에 A, B는 3씩 가까워졌다가 3씩 멀어지죠 상대 속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보세요 B 속도를 V라고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면 이쪽으로 가잖아 어차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력의 합이 상대 속도의 크기입니다 그잖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속력의 합이 상대 속도의 크기가 되죠 그러면 B, C 상대 속도가 2분의 5가 나오려면 C 속력은 2분의 5 마이너스 V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속력의 합이 2분의 5가 나오도록 그 다음에 A, B 상대 속도도 3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3 마이너스 V로 접근하고 있었을 거예요 속력을 이렇게 설정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어차피 C는 속도가 안 변하거든요 충돌 전과 충돌 후를 비교하면 속력은 얘는 안 변하잖아 충돌에 참여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멀어지다가 B가 A랑 충돌하고 맹렬히 C를 따라잡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B가 C를 결국 따라잡는다는 얘기는 뒤에서 쫓아가는 녀석이 앞에 도망가는 녀석보다 2분의 3 빠르면 되죠 여기다 2분의 3 더하면 4 마이너스 V가 될 겁니다 여기다 2분의 3을 더하면 돼요 2분의 3 빠른 거니까 그러면 다시 AB 상대 속도가 3이 되기 위해서는 A도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AB 운동량의 합은 0이 나오거든 어차피 AB의 운동량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의 합이 0이라면 나중 운동량의 합도 0이 돼야 돼서 얘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역시 속력의 합이 3 나오게 하려면 V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이거 두 개 합쳐야 3이 나올 거 아니야 끝났네 어차피 운동량의 합이 0이라는 것은 운동량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절대값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질량비가 일정하잖아 질량비는 중간에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도비도 어떻게 따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따졌을 때 속도비 V분의 3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여기는 4 마이너스 V분의 V 마이너스 1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차방정식일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 V제곱 V제곱 날아가거든 V제곱 V제곱 날아가니까 12 마이너스 7V가 결국 마이너스 V가 되겠네 따라서 V는 2가 나오죠 물론 숫자를 때려잡을 수도 있어 사실 이렇게 정석대로 안 풀어도 숫자를 때려 맞출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죠 1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지체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운동량이 4배인데 운동량이 4배인데 속도가 4배면 질량 똑같고 충돌하기 전에 A, B 속도는 달랐고 충돌하고 나서 B 운동량 똑같네 크기는 똑같죠? 방향만 변한 거지 상대 속도와 운동량 보존이 융합된 형태의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러나가야 되는 거죠 그나마 교훈이 좀 많은 문제들을 좀 상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자세한 건 해설 강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전망이죠 근데 뭐 이번에 뭐 수특 연계가 조금 더 투명하게 좀 더 선명하게 몇 개 좀 연계가 됐다 우리는 수능왕성도 열심히 봐야 되느냐 열심히 보면 좋지만 사실 연계라는 것은 평가원 시험과 수능은 좀 달라서 6평은 보통 수특이 많이 연계되고 9평은 보통 수안이 많이 연계가 되지만 수능은 또 그것과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평가원은 평가원이라는 거지 너무 뭐 그 경향 자체에 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기에 충실하자 기존에 출제됐던 또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기본 유형에 대한 반복 학습을 통한 숙련도 향상이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도 요정도 시험 난이도에서 저조한 결과를 얻었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뭔가 나의 어떤 학습 숙련도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과제들을 좀 떠안으면서 이후 계획들을 수립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예전보다 뭔가 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낮추고 난이도를 좀 평준화 시키려는 노력 그 흔적 물론 하향 평준화의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그런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할 법한 이제까지 조금 소홀했을 법한 쉬운 주제 또는 지역적인 주제에 대한 구석구석 꼼꼼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오히려 의외의 일격 쉬운 실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 특히 물리하는 학생들은 역학 또는 몇 가지 킬러 주제의 대부분의 학습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어이없는 데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고르게 신경을 쓰면서 학습 밸런스를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모쪼록 뭐 시험을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또 당부드릴 것은 그래 6평이 이렇게 쉬웠다 치자 그럼 9평이나 수능도 쉬울 거냐 그런 또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겠죠 섣불리 학습 난이도를 낮추거나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기출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염증 기출 유형을 조금만 벗어나면 평가원스럽지 않다는 등 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학습을 거부감 뭔가 거부감을 느끼고 실제로 좀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건 굉장히 위험해 예를 들면 오늘 시험에서 유일한 어려움이었다고 하면 이런 거였을 거예요 문항 자체의 난이도나 형식보다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4페이지가 5문항 나온 것도 참 오랜만이고 있었나 싶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뭔가 구성도 18번 자기장, 19번 전기력, 20번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가는 구성이 싹 바뀌었죠 문항 배치만 전통적인 형태에서 바꿔놔도 사뭇 당황하는 거지 뭐지 이거? 문제가 또 너무 쉬워도 구성이 약간만 변해도 형식이 약간만 변해도 학생들은 당황하거든요 실전 상황에서 그게 실전의 무게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형식의 문제든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습 범위를 설정해야지 학습의 범위와 난이도를 너무 자의적으로 조정하다 보면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쉬운 시험이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그리고 수능이 꼭 이런 형식 이런 난이도로 출제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 항상 예상되는 또는 현행 내가 지금 경험했던 시험들과는 좀 다른 형식의 다른 난이도의 어떤 문제들도 충분히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직 우리 뭐 최대 승부처 여름방학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다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강조를 하면서 라이브 총평을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물론 이제 제가 뭐 이번 6평에서 발견된 특이사항 같은 것들은 또 여름 커리큘럼 또 이후에 6평을 좀 까보고 모고를 좀 출시하자라고 해서 좀 밀어놨던 모고 출시에도 충분히 좀 반영하고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는 시뮬레이션이 되고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여름 커리큘럼과 모고 시스템들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검토를 할 예정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당장 하여튼 뭐 제 여름 이후 커리큘럼 좀 기대해 주시고요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실전 문제 풀이 모고나 실전 엔제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보다 너무 피곤하실 텐데 하여튼 해설 강의는 이제 올라오는 대로 좀 체력이 되시면 반드시 좀 체크하면서 본인의 풀이법과 비교해 보고 이후의 학습 방향을 찾아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물리학 1 라이브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또 물리2 학생들은 약간 또 물리2는 언제 얘기해 줘요 할 텐데 또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해설 강의에서 제가 총평과 문항 해설을 통해 특징과 학습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